네 딸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할게 네 딸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할게 아유 놀랬다 진짜 아유 아버지가 거의 17년 그치 17년만에 항상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너희들 울적마다 알죠 저희도 근데 여기 오면은 내가 오면 너희들이 더 슬퍼질 것 같아서 내가 쓸데없이 눈물이나 흘리고 흐느끼면 너희들이 더 울지 그럼 워낙 더 친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또 너무 생각나고 그러니까 하 윤진이랑 우성이랑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이고 금방 또 이제 또 예쁜 손녀가 탄생하니까 다 지켜봐 주시고 있을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가도 생기고 아빠 이거 봐 오늘 오늘 찍어온 거다 난 표대 좀 많이 닮은 닮은 손녀야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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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오늘 얼굴이 좀 많이 안 보여주긴 했는데 무럭무럭 잘 크고 있대 신기하자 이렇게 신기하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두 사람이 더 결혼하게 됐고 정말 그래서 아빠 우리 착착이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게 위해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낼 수 있게 아빠가 위해서 좋은 기운 팍팍 보내주세요 아이고 애 친구도 보고 손주도 보고 응